아니 손님이 없대. 내가 다른데 보는데 월세 손님이 많이 없어서 가격도 많이 낮죠. 여기는 1층이고 혼자라서 아마 애완동물 가능한거죠. 예예예. 애완동물, 애완동물 키울 수 있는. 영상으로 좀 찍어서 광고 좀 해보려고 아니 여기는 뭐 저기 부부도 살 수가 있잖아. 부부가 살기에는 좀 크지는 않은데. 아니 그래도 요즘... 이게 500에 33 이라고 하셨죠? 관리비는 만원이고. 각자 이제 다 되고. 인터넷도 어떻게 하면 따로 오죠? 인터넷 요즘에도... 인터넷 요즘에... 다 핸드폰으로 하지. 핸드폰으로 많이 하긴 하죠. 요즘에 이제... 방이... 애완동물 가능한 500에 33에 관리비 만원. 1층입니다. 롯데백화점 사이. 알겠습니다. 사무실 계약은 1년도 가능은 해요? 1년 계약도 가능하고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